증선이가 고의적 분식 회계였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삼성 보이로직스를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게 일 전망입니다. 제약, 바이오업계의 시장 타격은 물론이고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도 다시 먹구름이 있길 전망입니다. 이인철 참조은 경제연구소 소장 모시고 관련해서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이제 2년 가까이 끌어온 사태가 고의적 분식 회계로 결론이 났습니다. 국제 회계기 기준에 맞춰서 적법하게 회계 처리를 했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장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데 이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삼성으로서는 최악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장 강도 높은 규제에다 거래 정지, 검찰 고발까지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회계기준은 자의적이었다. 그리고 고의로 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건데요. 일단 금융당국의 결론이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일단 법원에 금융당국은 제재 권한이 없습니다. 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법리적 검토를 끝내야 하기 때문에 최종 판단은 다시 법원으로 넘어갔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아까 리포트에서 확인하셨습니다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당시였습니다. 100% 자외에서 하였던 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미국의 합작사인 바이오젠과 지분 일부를 양도해야 하는데 공동 지배 가능성을 이유로 국제회계기준에서는 100% 자외에서 했다가 지분을 일부 양도하게 됐을 경우 그 경우에는 자산가치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맞긴 맞죠 그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장부 가치는 3천억 원이 채 안 됐지만 지분 가치 특히나 임상약품의 실험 성공 가능성 등을 감안한 추정 가치가 올라서 4조 8천억 원대로 가치가 부풀려졌는데 이 과정에서 회계기준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다라고 하면서 단숨에 4조 5천억 원의 가치가 뻥튀기 됐다라는 게 금융당국의 잠정 결론이고 이게 고의적인 분식 회계다라는 건데요. 당연히 자회사의 가치가 껑충 끼었기 때문에 4년 연속 적자였던 모 회사인 바이오로직스는 당시에 가치가 자회사의 재평가로 인해서 단숨에 순익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알토란 같은 회사로 돌아서게 되는데요. 삼성 측은 국제 외계기준을 잘 맞췄을 뿐만이 아니라 바이오즈원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 때문에 바꿨을 뿐이라고 했는데 사실 배나무밭에 가면 갓금도 고쳐 맺지 말라고 했는데 공교롭게 또 2015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금융당국은 일단 시민사회단체 심상정 의원이 제기했던 의혹 지난해 2월이었으니까 거의 1년 8개월 만에 결론이 나긴 했습니다만 이제 최종 판단은 다시 법원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국제 회계기준을 따르긴 했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자회사의 가치를 지나치게 너무 높게 평가한 것이 지금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가치라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같은 이런 바이오 계열 회사들 이 성장성만 보고 가치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게 정말 위법행위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거를 참 결론 내리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이번에 금감원 증선위가 결론을 내게 한 결정적인 근거가 있었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내부 문건입니다. 이른바 이제 스모킹건 역할을 했던 박용진 의원이 이제 공개했던 내부 문건인데요.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제 증선위가 지난 4월부터 거의 6개월 가까이 계속 미뤄왔습니다. 판단을 유보해왔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삼성의 내부 문건을 보게 되면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정말 이제 빚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자칫 상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면서 회계법인과 이걸 상의해서 타겟 측을 찾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꼭 집어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제시된 대안이 뭐냐. 아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건데 콜옵션에 대비해서 자산 가치를 부풀리는 방법을 찾았다라는 게 내부 문건에 명시가 돼 있다라는 점을 들고 있어서 이게 그러면 삼성은 이미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미 자의사의 가치를 부풀리게 한 여러 가지 논리를 마련했네라는 뒷받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당국은 지금 단일 기업으로는 최대 규모의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했고요. 대표이사 해임 권고했고요. 또 회계 처리 기준, 위반 기준으로 검찰을 고발했기 때문에 고발 어제 장마감 이후에 됐기 때문에 당장 오늘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가 된 겁니다. 네. 결국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상장 폐지 가능성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앞서 리포트에서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거쳐서 최장 거래 정지 기간이 영업일수 기준 한 달 반, 최장 한 120일까지 영업 정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시 개선 기간을 부여하게 되면 최장 1년 넘게 거래 정지가 될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시가총액, 거래소 시가총액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이 과연 상장 폐지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대부분이다, 아니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사실 시가총액이 22조 원이라는 것도 있지만 개인 소익 투자자들 8만여 명에 5조 원 가까운 돈이 투입이 돼 있는 것도 맞지만 실제로 과거에 대우조선 해양의 경우에는 4조 5천억 원보다도 훨씬 큰 5조 원에 달하는 분식회계의 혐의가 인정이 됐습니다. 당시에도 1년 3개월 동안 주식 거래가 정지는 됐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상장 폐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거래소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라는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지금까지 16개 회사가 심사를 받아왔지만 실질적으로 분식회계를 이유로 상장 폐지된 사례가 없다라는 점을 들어서 상장 폐지 가능성은 사실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사실 삼성층이 왜 고의적으로 그러면 분식회계를 했을까?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건데요. 삼성물산 주식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한 주도 없었죠, 기존에는. 당시에 제일 모직 최대 주지였던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당연히 제일 모직 지분 가치가 높아져야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개된 문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제일 모직이 소유하고 있는 삼성바이오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당연히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이 높아지고요. 또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최대 주지입니다. 이런 구조가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찰의 수사는 어떤 데 초점이 맞춰질 거냐, 정말 이 부회장이 분식회계의 지시를 직접 했느냐, 이 여부에 맞춰질 수밖에 없고, 앞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 당시에는 경영권 승계 작업에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측면이 부각이 됐지만, 이번에 반대 논리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법정, 법리 다툼이 굉장히 잠겨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기업 삼성으로서는 정말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